오늘은 한땀한땀 픽셀로 만든 Flow-796이라는 작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 픽셀아트 Flow-796은 796층의 스페이스 정거장에 다양한 영화, 애니와 개인 캐릭터를 등장시켜 거대한 애니메이션 그림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. 현재까지 8000시간이 걸렸는데 아직도 다 그리지 못한 상태로 현재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중입니다. Flow-796은 각 캐릭터를 클릭하면 간단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어떤 작품을 표현했는지 알 수 있고 화면을 드래그해 장면을 이동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. 최근 공장처럼 찍어내는 AI 이미지에 질려버린 분들이라면 픽셀 장인이 만든 Flow-796으로 릴렉스해 보시기 바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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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렉스해 보시기 바랍니다.